안재현 선수입니다. 박경태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. 박경태 공격은 빗나가 상관이 없는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살렸고요. 때립니다. 박경태 일단 안재현은 그런 흐름을 또 잘 잃는 선수예요. 네 그렇습니다. 서브 득점 리시브가 길었던 나오지 않을 거예요. 그런 거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나 안재현 선수에 그렇습니다. 박경태 서브 맞받아 칩니다. 찬스 안재현 이걸 맞받아 칠 박경태입니다. 박경태 서브입니다. 또 공격 성공합니다. 찬스 체크인데 그걸 본인이 좀 잘 찾아와야 돼요. 네 그렇습니다. 안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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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재현의 병원 버텨내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안재현이 이번엔 이겨납니다. 검실 유도해 내고 있습니다. 3대6입니다. 아오오오오 박경태가 이걸 안재현이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자이언스 볼 놓치지 않는 오히려 본인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또 다른 탁구를 칠 수 있는 요령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? 그렇습니다.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은 팬들이 하실 거예요. 자 안재현이 한 포인트는 더 따른 안재현이 올라섭니다. 박경태의 강타는 박두로 선수 만나봤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재개가 됐고요. 자 지금 1대1이에요. 아 그러나 박경태 2대1로 앞서 있습니다. 아 안재현 어쩔 수 없이 더 차분해진 것 같아요. 표정 보아도 굉장히 차분해 보입니다. 자 이번에도 어려운 타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거든요.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박경태의 강타 3홀 3대3 통점입니다. 박경태의 백핸드는 나가고 말아 3대4 안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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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박경태 직선 코스로 안재현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5대4 안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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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시벌어졌습니다 6대8 박경태가 강한 탑스피 크게 잘 들어가는 박경태 선수의 탑스피 자 안재현 받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덕점을 허용한 안재현 긴서브 결국은 또 행운의 득점 안재현 8대9 안재현 박경태 서브 2개 박경태 놓치네요 듀스로 가느냐 이 매치가 끝이 나느냐 듀스로 갑니다 강하게 칠 때 조금 불편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텐홀 아 아 나오지 아 아 아 아 안재현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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